녹음도 알아가지시오 시크한 상담수면 컨셉을 시크하는 건 그렇게 꼭 안 잡아도 돼요 시그리쳐 가서 시그리쳐 아 정말요? 하나 만들어 드릴거지? 네 일단 보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벌써 이게 나오고 있어 오오 안녕 하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휴지 머리 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리본이 있는데 리본이에요 무대 지금 엠카 하고 오셨나요? 맞아요 하나 둘 셋 가보세요 하나 둘 셋 어? 필름 카메라에요? 네 오빠가 잘랐어요 오빠 잘랐는데 같이 찍어야지 같이 찍어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찍는 척 하는 줄 알았다 아 찍었어 아 찍었어 우와 치즈직 처음인 치즈직 데뷔 아 맞네 치즈직 처음 봐요 오늘 엠카라서 티비엔에서 군장실 못 쓴다고 연락 왔던데 헉? 어머 맞아요 엠카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셀린언니 생일이었어요 저번에 같이 나오고 아 맞네 파티하러 가나요? 끝나고? 아니요 저희 또 4시에 픽업이어가지고 네 내일 스케줄 4시에 시작 새벽 4시에? 네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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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아니에요 원래 제가 별로 안 자서 왔는데 안 안 돼 안 안 돼 저도 4시에 중계라서 아 그쵸 아 맞아요 새벽 챙길게 와 되게 신기해 아까 아침 점심 점심 아 점? 네 오늘 사실 좀 의상이 많이 타이트 그래서 좀 많이 못 먹을 텐데 후식하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쟤가 잘 부탁드리죠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셀기차 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시기차인 클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클로인이 어른스러워Dis각사인거 같다고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리를 어둡려해서 그런가 오히려 더 어린 느낌인데 아저씨 아저씨들은 장단하면 안ада 아니요 발음 좋아졌대요 글씨 짱 크다 그러고 그러고 조명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요? 문담조명이 몇 분 같다 예 그럼 오프닝부터 빠르게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라이징 썸머 퀸 시그니처 풍덕 뮤직비디오 천만 뷰돌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커버 선정 글로벌 존재감 뻔한 너의 테이스트에요? 특별한 특별한 너의 테이스트 뻔한 너의 테이스트 뻔하다는 건가 아는 입맛만 먹는 건가 첫 곡 글꼬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그니처의 풍덩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라이징 썸머 퀸 시그니처 풍덩 뮤직비디오 천만 뷰 돌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커버 선정 글로벌 존재감 업 이었습니다 시그니처가 지난 6월 10일 다섯 번째 EP 앨범 스윗벗 솔티 를 발매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음악방송 팬미팅 팬사인회를 돌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게 이 타이틀곡 풍덩 뮤직비디오가 천만 뷰를 일찌감치 넘었고요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커버로도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인기까지 얻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풍덩 제목부터가 여름 속 아니겠습니까 썸머 퀸이 돼서 워터밤 행사도 많이 뛰고 정말 잘되면 좋겠습니다 더 잘되고 더 돈 벌어서 더 크고 깨끗한 숙소로 이사가면 청소도 자동으로 알아서 열심히 할 것 같고 베텐이랑 워낙 잘 맞는 팀이다 보니까 청취자분들도 이제 시그니처가 왠지 올 것 같은데 싶었는데 오늘 진짜 나오시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대신에 오프닝에서 소개한 걸그룹 시원한 여름송으로 돌아온 시그니처의 지원 씨, 클로이 씨 두 분이 놀러와서 아주 특별한 고민 상담소를 연다고 합니다 고민 있는 분들은 오늘 특별히 시그니처에 재기발랄할 인침을 듣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시그니처와 함께하는 방송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땡카우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상 문자 코너 프리 선언 없이 바로 코너로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려한 시그니처 시그니처 싱크가 Ан간 다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지 가만히 있구만 뭐뭐뭐뭐뭐랬드 오프닝 안나는데 입이랑 말소리가 안맞는다고 하는데 안맞으세요? 슬레이트 소리가 조금 더 빨리 나온다 같네 음 일단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러낸 드릴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밝은 에너지로 솔직하고 당차게 센 말을 던지는 걸그룹의 은근 독한 상담소 시그니처의 시크한 상담소 자 오늘 고민 상담소 함께할 분들입니다 눅눅한 베텐의 뽀송뽀송한 상큼 에너지를 가지고 놀러온 분들입니다 솔직하고 당찬게 매력인 베텐 최적화 걸그룹 시그니처의 지원씨 클로이씨 두 분 어서오세요 둘 셋 시그니처음음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의 지원 클로입니다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두 분 작년에 베테레인 놀러오셨는데 새 앨범을 들고 이렇게 오셨네요 네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깔고 앉고 계셨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진짜 따끈따끈하게 해주시려고 진짜 따끈따끈 어떡해요? 새 앨범이니까 따끈따끈하게 신남입니다 오 이거 뜨끈뜨끈하네요 자 베디님하고 딱 그림까지 맞습니다 누가 그리신거에요? 저요 감사합니다 저 그리기가 쉽죠 그죠? 점찍고 그냥 점찍고 코만그리고 이렇게 앞머리 가리면 되죠 슬쩍 장문의 편지까지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좀 네 한번 개봉을 해보겠고요 네 10개월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 Sweet Tea But Salty 네 맞습니다 단짠이란 뜻인가요? 네 단짠단짠한 앨범입니다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제 이번에는 세 곡에 한국의 영어 버전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인데 달콤한 풍덩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방적으로 짝사랑하는 I Like I Like 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거 이제 틱톡 챌린지도 하고 있고 또 해외 팬분들을 노리기 위하여 영어 버전도 내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그 파이팅 곡이 풍덩 어 일단 그 파리올림픽의 수영종목이 떠오르는 제가 수영중계를 하거든요 야 이거를 스포츠곡에다가 이거 막 틀려고 해야겠다 풍덩 너무 좋죠 이번엔 수영 황금세대입니다 저희 안무도 수영하는 안무 있어요 어? 그래요? 야 이거 이거 근데 우리만 쓰지 않겠는데? 삼사가 다 쓰겠는데? 야 아 네 이거 수영송 되겠네 이거는 선배님 단독으로 네 그리고 그 아 그럼 곡 소개를 좀 해주세요 여름송 자 풍덩 풍덩은요 이제 저희의 솔직 담백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목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풍덩 아니 좋은데요 아 그래요? 풍덩 아 다행이다 약간 저희는 이게 처음에 제목이 if you love me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귀엽다 if you love me 너무 귀엽다 했는데 풍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쓰면 좀 더 풍덩 이런 느낌이어서 아 영어 제목도 풍덩이에요? 네 근데 그 스펠링이 너무 P-O-N-G 풍덩이에요? 네 그래서 아 볼 때마다 약간 아 영어로는 좀 그럴 수 있겠네 네 영어로는 풍덩 할 때 물에 뛰어드는 소리를 뭐라고 해야 돼요? 보통 스플리쉬 스플래쉬 약간 이런 스플리쉬 스플래쉬 어 그거 괜찮은데 귀여운데? 왜 이제 스플래쉬 어 너무 귀여운데요? 보통 그 그 워터파크가서도 보통 이런게 워터스플래쉬라고 많이 하잖아요 맞네 아 이걸 영어로 그냥 P-O-O 풍덩으로 간거에요? 네 그래서 너무 아 스플래쉬 스플래쉬 너무 느낌 좋은데 아 아까운데 아 제가 대화를 했었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잘되면 다시 바꾸면 되죠 살짝 살짝 이게 조금 손봐가지고 다시 내면서 모르는 척 해외 활동은 저희 스플래쉬 스플래쉬 갑니다 좋은데요? 예 풍덩 엔터테인먼트라고 하십니다 대표님 갬성 예 예 또 구름과장 예 아 그러면은 어 근데 이제 클로이씨는 뭔가 아까 채팅창도 뭔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진짜요? 뭔가 그 약간 그 헤어스타일이 어두운색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번에 사실 탈색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항상 탈색 모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둠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맘에 듭니다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는 오히려 더 어려진 것 같은데 오오 흑발 엄청 잘 어울린다 다크로이 분위기 있어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시크한 애니메이션 여주 같다 어? 약간 그 느낌 있다 진짜요? 애니메이션 여주인공 처음 듣는데 저 저번에 감자였잖아요 하하하하 분위기였는데 오늘 갑자기 여주 됐네요 그러니까 추운데 그리고 여름 겨냥한 곡이니까 행사나 페스티벌에 많이 불려갈 것 같은데 지원씨가 또 워터반 요망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잘 되고 있나요? 계획대로 모든 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름 행사는 지금 잡혀있습니다 여름에 만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야 그리고 그 노빠꾸 탁재훈 시즌3에 인턴으로 합류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아 드디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큰 프로그램 들어갔습니다 네 탁재훈씨의 뭔가 총회를 받는 느낌 그건 아니고요 인턴이잖아요 아직은 간당간당합니다 좀 더 어필해야 된다 네 마음이 무서워요 총회를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도 봤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정말 앞날을 응원합니다 지금 아 감사합니다 인턴의 삶 거기서 완전 떠도 또 오셔야 돼요 아 당연하죠 저희 여기 와서 잘 나가면 슈퍼스타가 되는데 맞아요 자 그리고 클로이씨는 리버풀 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감독이 떠나신다고 그러고 그렇죠 어떠세요? 정말 그 지금 다시 오시는 슬롯 감독님이 네 아직 받아들일 준비 약간 싫은게 아니고 저희는 클로 감독님이 보내드릴 마음이 예예 아직 아 그렇죠 이게 사실 팬들이 빨리 마음에서 정리를 해야 다음 감독님은 받아들이고 이제 가는데 네 이제 어저께 막 퍼스트 포토 이러면서 막 유니폼이 있고 막 계속 저 리버풀 어플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뜨는 거예요 예예 아직까지는 몰라 그렇죠 몇 경기 하고 좀 그러다가 소사가 생기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맞아요 워낙 위르겐 클로이 감독이 대단한 업적을 또 그렇죠 하고 가는 황금기였기 때문에 네 아 그래요 카트도 클로시고 그쵸 하하하하 뭔가 좀 내 쪽으로 아직 아 맞아요 슬씨와 클로씨는 다르죠 그쵸 슬씨 친해지길 바라 그렇죠 어 위르겐 클로이로 가자라고 하하하하 위르겐 클로이 네 그러면 클린스만 확대라고 하시면 하하하하 저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팬분들이 얘기해 줬어요 다음 그럼 감독은 혹시 클로이 가는거 아닌가 하하하하 아 클롭 클린스만 클로이 클로이 렛츠고 클로이 렛츠고 어디 클리시냐 예 클린스만은 파문시켜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 예 아무튼 그 요즘 계속 또 해축을 이렇게 팔로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자 7912님 시그니처의 숙소 근황도 궁금합니다 하하하하 어떻게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오 청소강 브라이언씨한테 욕을 엄청 먹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이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닌데 이제 걸어다닐 공간 정도에 있다 하하하하 그 전에 뭐 짐 위에서 밟고 다녔어요? 네 동묘 스타일 옷도 이렇게 찾아있고 필리 마켓이었죠 아 그랬으나 지금은 그나마 공간 생겼다 그치만 하루에 한 번씩 바퀴발레가 나옵니다 왜 이럴까요 아 너무 슬퍼요 진짜 살일매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진짜 바퀴벌레는 저도 가끔 어쩌다가 집에서 만나면 진짜 기조초풍하는데 그쵸 걸그룹 멤버들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소리 지르고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 이제 아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하하하하 그러고 스프레이 들고 언니가 와서 어디있어? 하루에 한 번이요? 네 하루에 한 번 나와요 출근할 때 보면 어머 이러고 도망 나와요 벌레 담당은 누구죠? 아 이게 제가 본래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저 무게도 맨손으로 못 잡는데 항상 언니 언니가 빨리 언니 언니가 잡아 언니가 빨리 잡아 이래서 제가 잡아요 하하하하 근데 매니저님 이야 진짜 어 바퀴벌레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 지난번 유니스 활동하던 시그니처 멤버 진현주씨가 와서 어 맞아요 우리 방은 깨끗하게 편집됐다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깨끗한 방도 있고 굉장히 더러운 방도 있다는 건데 네 청소관에 나온 방은 누구 방 있나요? 제 지원이 방에 오기서 아하 지원씨의 방에 오기서 근데 저랑 현주 방은 안 나왔어요 깨끗해서 안 나왔어요 깨끗해서 안 나온구나 방송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맞아요 아 그럼 클로이씨는 좀 억울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거실은 공용인데 거실이 가장 더럽기 때문에 아 맞아요 공용공간은 결국은 어지른 사람이 이깁니다 맞아요 깨끗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니까요 누군가 어지르면 더 이상 깨끗하게 놔두고 싶지 않거든요 절대요 내가 왜? 이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쵸 공유지 비극 아 진짜 근데 최근에 숙소 통금 생겼어요? 아 네 왜 생겼지 갑자기 통금 시간이 8시? 네 너무 이른데? 왜 이렇게 일까지 된 거예요? 초등학생들 통금 시간 같은 느낌 아까 저도 그래서 멘탈이 나왔어요 나와서 뭐 하려고? 말이 안 되는 시간에 뭐야 이게? 아 진짜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도 엥? 8시? 10시가 아니고 8시 그러니까 엄마 10시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왜 생겼어요 근데? 왜 생긴 겁니까? 누군가가 뭔가 그 규율을 강화시킨 주범이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외출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원래 아무것도 못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외출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8시다 그전까지는 원래는 아예 안 됐는데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우리 회사만큼 잘해주는 회사가 없다 같습니다 미스마 이러고 8시 외출 그럼 아예 외박은 안 되겠네요 그렇죠 본가 가고 싶으면 부모님 뵙고 온다고 허락을 받고 그런 식으로만 네. 그쵸. 그러면 리버스드데로님 클로이의 짤주머니 업데이트 근황 궁금합니다. 짤줍 취미가 있으시잖아요. 요즘 뭐 혹시 새로 업데이트 된 최애 짤이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또 제 뜨끈한 짤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다 깔고 앉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배성장님 왜 제 짤을 갖고 있어? 축구의 남짤도 있고요. 축구의 미친남자라는 짤이고요. 왜 제 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한발사. 저도 이거 하나 살 수가 있어요. 아 이걸 왜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쓸지 알겠는 거예요? 약간 요런 거? 오만상 짤각 짤각을 너무 잘하게 아니 이걸 왜 인쇄해서 갖고 온 거야? 아니 보여드려야죠. 저희가 맨날 맨날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아 그리고 요거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 쌈을 막 리필을 많이 해 드시더라고요. 아 잉크가 깎게 이걸 왜 다 인쇄했어? 음 이것도 이거요. 내적 갈등 맥스. 금식성어 제로 쿠키 제로 아이스크림.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뭘요? 제로 쿠키! 제로는 살 안 찐다니까. 진짜요. 진짜 안 쪄요. 근데 형님 제로로만 드셨다고. 그래서 초콜릿도 있어요. 아니 여기 무슨 PT 스토리를 만들어 왔어. 저 그리고 이거 짤을 사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조금만 갖고 온 겁니다. 자중했어요. 네 자중했어요. 많이 골라온 거예요. 네. 제로 지금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슬퍼하실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렸어요. 뭐예요? 왜 두번 말씀하셨나요?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입니다. 아 그리고 이사 선생님이 너무 하셨어.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 뽑아오셨대. 저희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인기가요에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리허설 때는 이거를 방송하고 있고 리허설 캠에는 저희가 하는 게 나오는데 옆에서 이걸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심지어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이제 소통 아플에다가 팬분들께 썼어요. 이거 이제 제가 만들었다고. 심지어 할 게 없어서 이제 제가 생성을 한다고. 아니 오늘 대본보다 더 두껍게 같다고. 아 진짜 웃하게. 야 진짜. 클로이. 무섭네요. 오늘 뭐 베테나 온다니까 수석산 대표님께서 뭐 이렇게 미리 걱정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대표님 조금 우울해 하세요. 우울증 걸리신 것 같죠? 네. 제가 어제도 대표님이랑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저 때문에 우울하신가 봐요. 파이팅! 왜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 잘못한 거 없죠. 잘못을 할까봐. 할까봐. 일찍. 네. 일찍 직발이다. 미리 걱정되니까. 구름과자 만드시겠네. 구름과자 또 생성하실 것 같고. 과자 공장입니다. 자 지금 지원 씨랑 클로이 씨 나온다니까 베테너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네. 올 때마다 재밌게 해주시니까. 자 오늘은 고민 상담 시그니처의 시크한 상담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면 됩니다. 선물로 비타민 B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그니처 두 분이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릴 거니까 기대해주시고요. 두 분은 고민은 없나요 요즘? 고민? 저는 짱 많아요. 사소하죠. 내일 무슨 말이 하지? 어떤 제스처를 할까? 아 그거 진짜 고민. 뭘 먹지? 이런. 제스처는 엔딩 포즈? 그것도 노래하면서 잡힐 때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좋으니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겠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 출근길이나 이런 거 할 때 팬들도 만나면 맞아요. 포즈도 취해드려야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있죠. 뭐 좀 그런 고민보다 직업적 고민 말고 또 뭐 없나요? 클로이님 없나요? 제일 많을걸요? 제일 많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미래에 대한 고민? 왜왜? 저는 이제 학교를 휴학을 사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욕심이 많은 편이라 언젠가는 꼭 미시간 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꼭 졸업한다.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기도 힘든데요. 근데 이제 저는 시그니처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좀 나이가 지금 24살이어서 하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이에요. 그게 제한이 있나요? 아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고 졸업을 30대 돼서 한 것보다는 좀 일찍 하면 좋은데 아 그래도 20대 졸업 학삼으로 쓰고 싶은데 네. 근데 또 시그니처 활동은 계속 하고 싶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몰입해 가지고 일정 기간 해야 졸업할 수 있을 테니까 맞아요. 가면 친구 없겠다. 혹시 진짜 친구들이 남아 있나요? 아니요. 다 졸업했어요. 다 졸업했어요? 동생도 졸업했어요. 오 가면 이제 새로 만들어야겠네. 안 만들려고요. 그냥 혼자 조용히 혹시 뭐 시그니처 약간 그런 거 있었나요? 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룸메이트는 없어야 돼? 그냥 혼자 공부만 하다가 아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그죠? 뭔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이러기에는 공부만 진짜 해서 빨리 졸업해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알려줘요. 한국에선 이거를 화석이라고 해. 안녕 나는 화석이야. 아니 그렇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미치겠다. 암모나이트라고 나오고 그러죠? 삼엽충이라고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더 심하면 이제 석유라고 합니다. 아이애 오일 아이애 오일 아이애 오일 아이애 오일 아이애 오일 클로오일 클로나이트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무튼 아직은 굉장히 어리니까 근데 이제 시그니처가 앞으로 계속 잘되고 그러면 공부 타이밍을 잡기 어렵긴 하겠네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40살 되서도 그때 가서 해야죠. 그러니까. 아이돌은 지금밖에 못하니까. 그때까지도 뭔가 연기할 수 있으면 그죠? 네. 아이애 오일 그 정도면 교수님이라서 교수님보다 더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가지고. 맞네. 아우 어떡해. 진짜네. 그러니까 이게 원격수 이런 걸로 대충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럼 오늘은 청취자분들 고민을 좀 두 분이 받아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분이 번갈아가면서 사연을 한번 소개하고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서보경님 사연을 먼저 지원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는 화가 나거나 당황하면 말문이 막혀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말이 꼬입니다. 논리는커녕 콧구멍만 커지고 제대로 설명 못하고 답답하게 어버버 거리다가 상황이 마무리돼서 늘 손에 부는 느낌이에요. 순간 화가 났을 때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아. 음. 말싸움 같은 거 두 분 어떻게 잘 하시는 편인가요? 음. 말싸움 잘.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렇죠. 아이돌들은 사실 어디 가서 말싸움을 할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하아. 참는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갈등이 생겨도 이게 최대한 그냥 지고 말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 좀 키보드 전사여가지고. 아. 키보드로는 워리어예요? 말로는 안 되거든. 말로는. 이걸로는 한다니까. 키보드 갖고 와서 키보드 배틀 떠야 돼요. 누구한테 하는 편이에요? 어. 대표님? 하하하하. 그것도 뭐. 대표님과 키배 뜨나요? 네. 살짝 그럴 때도 있고. 멤버들이랑. 세상에 욕할 때. 아. 세상과 키보드 배틀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키보드를 잡으면 침착해지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쵸.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할 때 이게 그.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말 못하고 버벅거리고 막. 어. 숨만 쉬고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음. 클로이님은 그. 네. 아이돌 하고 그러기 전에. 네. 말싸움이나 이런 거 그래도. 자기 주장을 좀 하고 그럴 때. 저 되게 묻어난 편인 것 같아서. 응. 싸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응. 말싸움을 잘 안 하고. 아. 그래요? 네. 아. 쉽지 않죠 진짜. 근데 이제 동생이랑은 또 말싸움. 아. 동생한테는 사실 지면 안 되죠. 응. 근데 항상 져요. 동생한테 져요? 동생이 너무 논리적이에요. 아. 똑똑합니다 아주. 그러면. 사실 동생한테 지면 딴 데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요. 제일.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상대가 피부치거든요. 아. 저는 그래서 짜를 많이 쓰죠. 하하하하하하. 짤을 뜨고 이깁니다. 아. 키벨을 뜨고 짤로 배틀을 뜨고. 키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 짤 공격으로. 근데 저도 좀 이런 편이에요. 그래요? 네. 쉽지 않아요. 맞죠. 말싸움하고 이런 거. 저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쵸. 아나운서인데도. 이게. 이게. 뭐. 토론하고 이런 걸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 그냥 그런가보다. 핏대 세우면 그 사람이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목소리 큰 사람한테 지시는군요. 그쵸. 아. 안 돼요. 지면 또 억울해서. 맞아요. 집가서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하하하. 다다다다다다. 그쵸. 아무튼. 어. 너무 화가 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부딪히면 다 이게 또 그 나중에 비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세상 사는 거는. 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네. 괜히 거기서 욱해가지고. 뭘 하다보면 일이 커지고. 돈 들어요. 돈 들어요. 뭐 하시려고. 네? 치시려고요? 아니하니까. 괜히 돈 깨지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보시죠. 시그니처의 일침. 눈 앞에 있는 건 말하는 감자를 생각해. 아. 로이 놀린 거 아니에요. 아니하니까. 그냥 뭔가. 말하는 감자. 아니하니까. 아니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런 거다. 말하는 클로이를 생각해라. 아니하. 로이가 뭐 만만하게 생겼다고 이런 거 아니고. 눈 앞에 오이를 생각해라. 그냥 뭔가 하나. 얘가 말하는 감자. 아니하니까. 아니하니까. 토킹포테이토다. 아니하. 아니하. 토킹포테이토.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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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감자완이. 하하하. 생명체다. 그래요. 그러면. 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어노잉포테이토. 감자가 영어로 클로인가요? rare mortgage 예요? 자의만 쓰니까 이상하네요. 자극 하지마. 제대로 써주세요. 자극하지마세요. 아. 2부에 시작하겠습니다. 해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특집 고민 상담 코너 시원한 여름송 풍덩으로 돌아온 청량에너지 걸그룹 시그니처의 두 분 지원 씨, 클로이 씨와 희크한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준선 님, 남자분 고민인데 클로이 님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여친 고민에 공감 못할 때는 어떻게 리액션 하면 좋을까요? 서클렌즈를 빼면 동공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라고만 대답하다가 한소리들었습니다 오오 음 이야, 이거 매기는 글이 있네요, 그쵸? 서클렌즈를 빼면 동공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렇게 했는데 남친이 어떻게 공감을 해줘야 되냐 베디 님도 좀 이러실 것 같아요 뭐요? 아, 진짜? 아, 진짜? 영혼, 영혼 없이 텅 빈 채로 맞아요 아, 진짜? 딴 거 하면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자연스러운데요? 너무 자연스러운데? 아니요, 저 완전 F예요 아,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상황극 해본다면? 어, 서클렌즈가 작아 음 내가 서클렌즈 빼면 자꾸 사람들이 야돈이래 어, 눈이 정인데 어 눈이 정인데 어떻게 봤지? 눈이 정말 나대 아 어떡해? 어떡하지? 어 좋은 서클렌즈 얼마씩 하니? 아, 돈으로, 돈으로 왜 사주는 거 봐 아, 좋은 거 사주면 안 돼? 100억 그럼 맨날 맨날 렌즈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냐, 예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야돈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야돈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야돈이야 거짓말쟁이! 잘못됐어 야돈, 세상에 제일, 세상에 제일 예쁜 눈이 야돈 눈이시고 야돈 눈 야맞겠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잘못됐네요, 이거 진짜? 네 어, 근데 이러고 쉽지 않구나 어려워요 근데, 왜냐면, 그 남자들이 T 뭐 이런 계열이라서가 아니라 여자분들의 고민이랑 남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죠 그 분야가 달라요 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 뭐 어떻게 뭐, 여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뭐, 이러면 뭔지도 잘 몰라요 아, 그런 거 같아 그쵸, 앞머리도 모르시는데 그니까, 앞머리 뭐지? 뭐 이렇게 빨간 머리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이럴때는, 이럴때는 어떻게 남자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도 좀 이러고, 제가 그래서 별명이 야돈이잖아요 저도 써클, 저희 둘이 네 렌즈 낄 때랑 뺄 때랑 차이가 커요 네 그래서 완전 공감을 하는데 아, 그래요? 네 작아보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면 제일 듣기 좋을 것 같죠? 칭찬해야죠 칭찬을? 에이, 빼도 근데 빼면 좀 태폐적이야 섹시해 아, 맞아요, 그렇구나 아, 자기야 너무 섹시해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 네 오 근데 끼면 귀여워 아 이렇게 해야죠 두 가지 모습이 다 귀엽다 해야지 맞아 절대적이야 오 야돈이 제일 좋아 그러면은 놀리는 것 같아요 야돈이 제일 좋아? 그럼 야돈이랑 사겨! 야돈이랑 사귀지 왜 나랑 사귀어? 헤어져! 어, 그러네, 헤어저로 귀결되네 네 그쵸 시티스띠 볼 수가 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porter 왜 있어야 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왜 화풀이네, 여기다 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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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찔렸습니다, 죄송해요 왜 여기다가 화풀이네요 찔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식으로 약간 바꿔서 대답해 줘야 된다 그것도 칭찬해야죠 그것도 좋아 아, 빼면 그게 오히려 나 장르가 바뀌어서 좋아 오, 네 오, 네 태폐적이다 태폐적이다가 근데 칭찬이에요? 아, 요즘에는 칭찬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패미! 예, 베테내로드 다 이거 그대로 메모해서 써먹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어디서 썼다가 또 얻어맞고 오면 안 되니까. 쓸 때도 있어요? 이 상대가 있어야... 어디다 쓰시는 거지? 오늘 힘든 하루였나요? 왜 이분들 패면서 지금 힐링하는 것 같지? 궁금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많이 쓰세요. 저의 아이디어. 그러면 클로이 씨는 모든 메신저 대화를 하는데 남친이랑도 이제 그... 톡을 할 거 아니에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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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무슨 남친이요? 그러니까 남친이랑 톡을 하는데... 가정, 가정, 가정. 남친이랑 톡을 하는데 이제 짤로 대화를 해요, 남친이. 너무. 짤을 계속 막 보내요. 클로이 씨 취향이 짤줍이니까 막 짤로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제가 줍죠. 아, 줍죠. 답장 안 하고? 답장? 답장 나도 짤로 할 건데? 아, 이렇게? 아, 그럼 서로 짤로 대화하는 거네요? 왜 꺼내요, 또다시. 고만발사 화나면 이거 보내고? 하하하하하하 이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다음에 골 때리는 목청에 손에서 이런 상황을 내고 나 이제 밥 먹어. 아, 근데 나 진짜 맛있다. 다이어트 할 거야. 금식 선호.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써? 그러니까 짤 수집 위에 짬바가 만들 때도 좀 유용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캡쳐면 안 됩니다. 아, 이게 짤만... 거르고 거르고. 짤만 그냥 고를 수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꺼낼 수 있는 능력도. 네. 짤 권위자들이. 역시 미시강. 하하하하 고학력장 던져요. 아,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로 그건가요?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네, 데이터. 짤데이터? 데이터 약간 몇 개 골라봤습니다. 이야, 이게... 근데 항상 예쁘다고 해주면 됩니다. 너의 어떤 모습이건 예쁘다고 해줘요. 아, 결국은 결론은 예쁘다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래서 예쁘다, 오히려. 네, 이래서 예쁘다. 이런 모습이 좋다. 그거 빼면 퇴폐적이라서 더 예뻐. 맞아요. 그래야죠. 배웠다, 배웠다. 아, 자기야. 그래서 기분 좋아하지? 나는 야동이 좋아. 야동이 좋아?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맞아, 싸우면 안 되잖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제가 정말 최악의 멘트를 했는데 하하하하하하 사과드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익명권 님 거, 지원 님이 소개했어요. 데이트를 남자친구는 집에서 자주 하는데요. 화장실 갈 때 항상 신경 쓰여요. 집에 TV도 없어서 소리를 가리에 마땅한 방법도 없고 화장실 물을 틀어도 별개네요. 배 아픈 거 참다가 변비가 생겼는데 이거 생리현상을 트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아, 그렇죠. 집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여름 이후 그러면 사실 집에서 만나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남친 집에 가면 어쨌든 길게 있으면 화장실을 안 갈 수가 없고 어, 그런데 이제 뭐 집 어떤 크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소리가 집 안에 다 울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생리현상을 트는 방법. 이건 좀 이제 결국은 엔딩인 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연애 얘기가 많네요. 그러게. 오늘 왜 이렇게 연애 얘기가 많지? 여자분들이 보낸 게 꽤 낫네요. 아, 그러게요. 근데 이거 신경 쓰는 사람들은 많이 신경 쓰더라고요. 저희 멤버도 굳이 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릴까봐 나가서 멀리멀리 여행 갔다 보는 타입인데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귀찮잖아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 아. 투머치 인포야, 언니. 그렇지, TMI죠. 이럴 때... 승동. 승동이래. 어, 지금 바이럴한 거예요? 야, 천재인데. 갑자기 바이럴을 넘어서 야, 이거. 야, 이거. 지원 씨 역시. 아니. 굉장히 홍보, 홍보요정이네. 잘하네. 와. 바이럴 미쳤네. 아, 제가 스포를 저걸로 했는데 저한테 돌아올 줄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거! 갓스쿨 뭐예요? 갓스쿨! 아, 너무 웃겨. 아, 근데 뭐, 노래 틀면 괜찮지 않을까요? 스피커를 하나 마련하셔서, 블루투스 스피커 싼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얼마 안 하니까. 맞아요, 얼마 안 하니까.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틀고, 아니면 풍덩풍덩 노래 틀고, 시끄러웠거든요. 맞아요, 풍덩풍 틀고, 제 목소리가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예고송 같잖아요. 풍덩! 맞춰서 풍덩!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 들릴 거예요. 노래 제목이 여러분, 풍덩입니다. 풍덩풍덩 아니에요. 한 번입니다, 한 번. 왓투빵! 근데 진짜 가족들끼리는 신경 안 쓰는데, 멤버들끼리는 좀 신경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화장실 사용 자체가 여러 명이면. 그리고 이제 여친, 남친끼리는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차라리 룰을 정하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 화장실은, 화장실은 밖에 쓰는 걸로 하자. 나가요? 집에서는 주가 금지예요? 그럼 갑자기, 잠깐만, 나 화장실 간다고. DMG처럼, 뭔가 여기는 비무장지대다. 어디 가요? 지하철역 가서. 아, 너무 먼가?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여자친구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보낼 거예요? 밖으로. 아, 그러면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나가 있을게. 아, 밖에서. 나 잠깐 밖에 나가서 구름과자 먹고 올게. 뭐 이래. 바람 좀 쐬고 올게. 차라리 센스 있긴 하자.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그냥 남자친구분이 스피커를 하나 마련하시는 게. 아, 음악을 좀 많이 해놓는 게. 분위기 잡기도 좋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군도 쓸 데가 있으니까. 왜 이렇게 헤드폰을 씌워주고 가는 거지. 아, 영화의 한 장면이네, 그렇죠? 소이즈 캔슬링. 아니요, 잠깐만. 노래 너무 좋습니다. 풍덩이라는 노랜데, 좀 듣고 있어도. 잠깐만, 한 5분만. 가고 가는 거죠. 이거 소피바르소잖아요, 그렇죠? 라붐 아니면 라붐. 달콤한데요? 그렇죠. 라풍덩이라고 하십니까? 라풍덩. 라풍덩. 어머. 어머. 어떻게 걸그룹 채팅창이. 소피바르소가 그 소피였냐고. 이거 어떡하겠다. 여러분, 그 소피바르소 아닙니다. 그 피 말이 없어. 이거 맞아? 더러워. 홍보 이렇게 갈 거예요. 큰일 났다. 지금 한창 활동 중인데. 네, 알아요. 앵커 갔다 오셨는데. 그럴까요? 네. 내일도 음악은 가야 되는데.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저는 저희 해결법은 그거. 나가주기 때. 나가주기.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나 잠깐 나가고. 뭐 끝나면 문자 좀. 끝나면 문자 좀. 끝나면 독 좀. 그전까지 서성이다가. 센스 있으신데. 그럼 룰루 아예. 네. 뭐든 어쨌든 화장실 이용하게 되면. 무조건 10분. 아. 10분 나가주기. 휴식시간. 변비가 걸려도 10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0분 나가. 아, 큰일 났다. 2분 30초 남았어. 아, 쉽지 않네요. 자, 이거 이렇게 공부되면 안 되는데. 아. 이상한 바이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익명 권님께 시그니처의 1침. 아따 깽 사라 풍덕. 왜요. 대표님 대신에 쳐드렸어요. 아, 왜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왜. 아, 풍덕. 제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상여자라고. 아유. 그럴 수 있죠. 제 방법으로. 나가서 한 15분 정도. 끝나면 풍덩, 톡조. 두 글자. 풍덩. 자, 그럼 익명 송님꺼. 클로이님이 소개해주세요. 24살인데 아직도 집에 통금이 있어요. 밤 10시만 되면 부모님이 전화하시고요. 11시가 넘으면 진지한 목소리로 좀 화를 내십니다. 이거 너무 과보라고 저도 나름 항의를 해봤지만. CR도 웃기지 않아요. 이런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저를 너무 어리게 보신 것 같다. 고민입니다. 아. 멤버들이 보냈나? 그러게, 진짜. 멤버들은 8시인데, 그죠? 난가? 8시면 이제 좀 그나마 10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8시면 이제 이사님이 전화하시고요. 그렇죠. 맞아요. 밤 10시만 되면 통금을 해야 된다. 아, 힘들네요. 24살. 저랑 동감이시네요. 그래요? 클로이님이 보냈네요. 네. 클로이님에서요. 2시간 저보다 더 늦게 들어가도 되시는데.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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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이게 통금이 있다고 해서 뭘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이렇게. 아, 대표님 구름과자 또 장전.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막으면 먹을수록. 엇나간다. 엇나간다. 닌자가 된다. 아, 그쵸? 뭐 사실 이렇게 되면 낮술로 바꿀 수도 있고, 그죠? 아,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아, 저희 그냥. 낮에 밥 먹기. 낮에 밥 먹기. 낮에 밥 먹고. 낮에 밥 먹기. 일찍 시작해버린다. 그쵸, 그쵸. 네. 그렇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제안하고. 네. 뭔가 가두려고 할수록. 네. 오히려 인간의 본능은 탈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자가 된다니까요. 룰이 있으면. 룰루브레이크를 너무 하고 싶어서. 데이터가 말해주죠, 그런 거는. 그렇죠. 인류의 역대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숙소를 몰래 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저희가 매니저님이랑 같이 살아서. 아이고. 심지어 바로 앞방이세요. 문 여는 소리도 다 들으셔서. 맞아요. 심지어 집이 낡아가지고 문 열때마다. 잘 어우. 잘 어우. 잘 어우. 잘 어우. 소리도 나고. 그 정도로 크게 나요? 아, 진짜 날 해요. 아, 누구 나갔다고. 공포의 소리인데요? 가난이 공포주로.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만히 잠만 잡니다. 아, 매니저님은 매니저님을 그럼 어떻게든 좀 재워야겠네요, 최대한. 근데 새벽까지 안 주무세요. 네, 안 주무세요. 진짜 안 주무세요. 매니저님도 그러면 8시부터 지키고 계신 거예요? 네, 8시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숙소에 나갔으면 이제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오셨습니다. 맞아요. 8시에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정말로. 왔는지 8시에 이제 앞에서 체크. 철저하게. 철저하시죠. 교도관이라고. 아니에요. 맞아요. 매니저님은 사실 힘드시죠. 그렇죠. 극한 직업일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시그니처의 해결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안하면 일찍 시작하면 된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좀 진지하게 24살이면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되었다. 24살이면 적절한 통금 시간은 몇 시입니까? 12시면 돼요. 12시? 12시. 근데 막차도 12시에 끊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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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 네. 대학생인데. 그럼 지금 시그니처에게 가장 적절한 통금 시간은 몇 시예요? 시그니처 한 새벽 4시?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새벽 4시죠. 저희 내일 픽업도 새벽 4시니까. 그렇긴 하네. 그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의 끝매줌도 새벽 4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미라클 모닝이지. 그렇지. 4시에 시작했는데 왜 8시냐. 4시부터 4시죠. 새벽 4시까지 뭘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근데 약간 막상 생기니까 반항심이 드는 거지. 사실 할 건 없어요. 정말 할 게 없거든요. 저는 8시까지 맨날 오라고 하니까요. 갈 데도 없는데. 밖에서 제일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제일 해보고 싶은 거요? 뭐 이게? 외출이 늦게까지 허락된다? 왜 웃어요? 사실 저는 외출 시간은 괜찮고 저희끼리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저희가 1분 갔다가 8시까지 귀가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건 좀 그렇죠. 부자도 아니고 아, 라면 먹었으니까 이제 가야지. 가자, 가자. 약간 이러고 비행기 슝 타고 올 수는 없으니까. 여행을 가서 자유롭게 멤버들끼리 같이 여행하고 싶다. 네, 완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사실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면 좋은데. 음흉감자라고 하는데. 저요? 저는. 클로이님은 왜 이상하게 웃고 계세요? 아, 저 진짜 근데 거기 가고 싶어요. 어디요? 리버풀 펍이요. 아, 진짜 거기 축구여서 맨날 듣죠. 아, 리버풀 경기를 보통 12시. 뭐, 빨리 해봤자 밤에 시작하니까. 절대 못 가죠. 아, 그건 가야지. 그렇죠? 방구석 1렬에서 열심히 응원해야죠. 그, 그, 거긴가요? 봉땡땡? 봉땡. 봉땡땡이죠? 맞아요. 거기도 있고. 아, 저 거기서 촬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요? 거기 되게 좋아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콤브로이를 해방해줘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지? 저한테도 맨날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진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런 건 건전한 취미인데,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사장님이랑 가야겠다. 축구보는 분들만큼 건전하게 노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냥 맥주 한잔 놓고 그냥 열심히 응원하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맥주. 네. 그렇군요. 아, 사장님이랑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싫다. 사장님이라도 한번 경험시켜드려야죠. 자, 그럼 익명송님께 시그니처의 일침. 부모님께 12시까지 늘려달라고 하고, 뭔가 행동을 잘 해봐. 착한지? 아, 행실이 좀. 행실을 좀. 그동안 못 믿어온 행실을 했을 것일 수도 있다. 행실을 좀 잘 해봐. 저 완전 반대인데. 왜? 함 먹여! 이거죠. 함 먹이면 한 새벽 4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 그러면. 너무 충격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4시에 갔다가. 충격 요법으로. 한 12시에 가면은. 생각보다 일찍 왔네? 아, 부모님의 어떤 기준선을 낮춰놔라. 우리도 한번 해볼까? 레츠 고. 레츠 고.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펍에서. 4시까지 있다가. 경기 딱 끝나고 들어오고. 그걸 몇 번 하다보면 대표님께서 알아서. 12시 정도까지 합의봐 줄거나. 4시에 가다가 12시 가면 어떻게 될까? 단체 행동으로. 단체 행동으로. 네. 이러다 감금 당한다네요. 오늘 방송 새벽 4시까지 하자. 라고 하신다고. 이러고 바로 히토샵 가는 거예요. 누가 대표님이 제 딸을 좀 비워주라고 하신다고. 어쩐지. 네. 자, 그러면 9218님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어? 제가 하나 더 넘어갔나? 5039님께서. 같이 사는 친구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고민입니다. 이 친구는 뭐든 저랑 같이 하고 싶어하고.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시끄럽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사실 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는 각자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성향이 안 맞는 룸매랑은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요? 룸메이트랑 이게 성향 안 맞으면 진짜 힘들겠죠. 끔찍하죠. 멤버들은 어떻게 룸매가 있나요 아니면? 있어요. 있죠. 저는 없어요. 아, 클로이님은 없고? 진짜 같습니다. 유니스로 갔어요. 친구가. 한주랑 같이 있다가 갔어요. 저희 방은 4명. 4명? 극단적으로 하나, 하나, 4명. 맞아요. 방 크기가 4배겠죠? 아니요. 2배? 2배? 2배도 안 되나? 안 될 것 같아요. 2배도 안 되는데 4명이 같이 있다. 네.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명 거의 병실이냐. 그러니까. 네. 아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 4, 1, 1이라고? 아니 근데 뭐 3, 3, 2나 이게 합리적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1, 1, 4가 됐어요? 원래 4, 2, 1 이렇게 했는데 이제 2명 쓰던 방에서 한주가 가버려가지고 4, 1, 1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스카우트하려고 했는데 너무 귀찮아요. 너무 너무 4명이 항상 얽혀있어가지고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귀찮아서. 네. 우리 그냥 여기 있을게. 지몽기 귀찮아. 미안. 혼자 사러. 4인방은 어떤.. 어느 정도 정글이에요? 지금.. 클로이님 흰자위 보여요. 정글이라뇨. 정글도.. 약간.. 어떻게 되어있냐면 그.. 아기 강아지들 다 같이 이렇게 막 잉겨있는 거 아세요? 아예. 약간 어머니 품 안에? 그런 느낌으로 있습니다. 이제 집이.. 짐들이 어머니의 품이고 너무 귀엽게 포장하지 마시고 진짜 너무 귀엽게 포장한대요. 왜요? 저보고 너무 심심해 보인다고 자꾸 초대를 해요. 근데 제가 안 가거든요? 이유를.. 처음 똥 갠데? 왜? 상처받을까봐. 이유가 보여요? 내가 존재할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가? 어? 어디서라고? 아.. 들어가 있을 공간도 없는데 근데 자꾸.. 근데 너 되게.. 심심해 보이고 심심해 보이고 너 옛날에 몸 때리고 있으니까 우리 방 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티비 보자는데 어.. 그래? 이러고.. 어쩐지 대답만 하더라. 처음 알았네? 어떻게.. 빽빽하게 뭔가 숲이 있나보네요. 그죠? 발 디딜 틈도 없고 근데 이 성향은? 그럼 4인실에 있는 분들은 다 약간 이 성향이시겠네요? 어.. 음.. 근데 살짝 그렇긴 한데 저희끼리 있을 때도 완전히 있는데 또 나가면은 내향 쪽으로 아 그래요? 저희끼리도 뭉쳐서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클로이님은? 저는 사실 4명 방이 이사 오기 전에 저랑 언니랑 또 도이랑 세미 이렇게 해서 4명이 같이 있었는데 아 원래 그 멤버였어요? 네. 근데 생활 패턴이 조금 안 맞아가지고 종반대였죠? 저는 좀 일찍 자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데 완전 늦게 자고 음.. 그래가지고 바꿨어요. 아.. 그래서 현주랑 같이 썼는데 현주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 쓰네요. 아.. 약간 그 패턴별로 나눠놨거든요? 네. 수면 패턴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뭔가 룸메이트랑 이렇게 성향이 안 맞고 그럴 때 네. 어떻게 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근데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같이 사는 사람 맨날 얼굴 부딪히고 성향을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절대 안 바꾸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룸메을 트레이드한다거나 그쵸. 맞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치. 그쵸. 이거는 음.. 근데 어떻게 솔직히 얘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얘기는 해야죠. 진짜 오래 같이 살 거면 얘기하고 아니면은 이제 조용히 구모님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 아.. 그랜 오픈은 다른 집에 가야죠. 세 삶을 시작하고 두 명 다 너무 피해.. 서로 서로한테 안 좋지 않아요. 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손절.. 빠른 손절.. 빠른 손절.. 손절해야 돼요 이거는. 아니 진짜 안 맞아요. 근데 멤버들 이제 뭐.. 클로이님은 방을 혼자 쓰지만 4인씨를 쓰시는 분들은 네. 혼자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은데.. 아니 근데 이거 침대에 가면 혼자잖아요. 그 정도만 있어도 돼요. 한 자는 8시간 정도 혼자 있고 아.. 잘 때만 혼자.. 잘 때 어차피 혼자인데 뭐 굳이.. 네..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있고 잘 때 또 혼자 있고 하면은 만족스러워요. 하루가 알차당.. 이런 느낌.. 어.. 완전 내무반 분위기.. 혼자만의 뭐가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없나요? 네.. 전 잘 없는데.. 저는 이 사람이에요. 뭐든 같이 하고 싶어하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 이 사람이에요? 네. 혹시 지원씨가 나머지 3명을 감금 중인가요?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 아니에요. 감금은 저희 대표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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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데레 군대 아 그렇군요. 아.. 저는 뭐.. 시키는대로 하는 거죠. 아.. 계약직이니까. 하하하하 다른 멤버들도 동의하는 거죠? 아.. 그쵸? 다 일하러 왔으니까.. 그런가.. 일하러 왔으니까 뭐..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어.. 저희가 시그니처 두 분과 한 시간 이상 더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하하하하 자 이분께 일단 1침 보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자.. 시그니처의 1침! 나가! 하하하하 따로 살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같이 절대 못 살아요. 그런가요?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룸메이트 잘 만나는 것도 진짜 평생의 어떤 운이거든요. 어.. 시그니처 멤버들은 진짜 뭔가 잘 만난 거 같아요. 그쵸? 어 완전 잘 맞아요. 또 114라는 특이한 방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고. 네. 자.. 어.. 저희가 방구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DC라는 건.. 숙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어.. 종반대여가지고.. 근데 좀.. 좀 늦어서 한.. 살 안 막히겠다. 네.. 2, 30분 걸릴 거.. 30분? 그럼 다른 일은 누구예요? 다른 일.. 아.. 맏언니 맏언니. 맏언니. 그 언니는 진짜 6시에 기상을 하셔서 저 6시에 잠을 자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밥 먹어야 된대요. 아침을 먹기 위해서! 아 6시에 기상하는.. 맞아요. 그녀. 샛솔님. 네.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흠.. 혼나요. 지원아 잠 좀 자. 네. 상호도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대신에 특집으로 시그니처의 시크한 상담소로 지원 씨, 클로이 씨와 함께 했습니다. 기존 초대석이나 마피아 게임 코너가 아닌 색다른 상담 코너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오한 사람. 처음 해보는데 아.. 생각보다 저랑 비슷한 고민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일침 놓는 게 사실 좀 힘들었던 거 같은데 없나요. 일침 어려워요. 음 착하다. 저는 일침 만나서 미안 consort61 구독자 successfully! 나가! 미안. 하여튼 시그니처는 베텐 최적화 그룹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또 지금은 저희가 활동 중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짧게밖에 얻을 수가 없었는데 다음에 또 편하게 놀러오셔가지고 활동 끝났을 때 오는 맛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 와주시고 이번 풍덩활동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덩 한 번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을 누빌 수영송입니다 아 맞네요 그 풍덩이죠 수영 황금세대가 풍덩 배경으로 금메달을 또 쓰러오길 바라고요 화이팅! 자 두 분 한 번씩 소감이라도 한 말씀 들으십시다 오늘 이렇게 시카 상담소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저희가 만든 짤들 많이 많이 써주세요 열심히 만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볼까요? 프로에 올리면 이제 팬분들이 커뮤니티에 그러면 뿌려주시... 시키세요 그대로 분들이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배디 이제 많이 놀려주시고 안 사고 싶대요 아... 아 공짜요 공짜 시크한 상담소이라 시크한 상담소 시크! 자 지원씨 저도 시크한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또 풍덩풍덩한 저희 노래 여러분들을 해소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풍덩풍덩! 감사합니다 이번 풍덩활동 정말 대박나시고요 예 대박나서 오랫동안 활동한 다음에 끝날 때쯤 또 한 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배성제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끝곡으로 시크니처의 풍덩! 한 번 더 들으면서 오프닝 때 나갔는데 한 번 더 들면은 시원하시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유산균 광고까지 아니 수영하셨습니다 수영하셨습니다 아니 개변송 아니에요 어떡해 수영송이에요 수영송 수영송이에요 금메달송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락톤 프리돌 개변송이라뇨 자 여러분 금메달송입니다 이러면 근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아니 짜증나 이거 다양해서 네 분 나오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숙엽살이랑 육회 볶음밥 아주 여무지게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고 볶음밥을 안 먹냐고 다이어트 하세요? 하고 있어요 어 진짜요? 단 부분 하셔야죠 아 진짜요? 안 하셔도 되는데 왜 하시나 살찐 모습도 귀여우십니다 하하하하 칭찬 칭찬 두분께 굿 나오네 어 아쉽습니다 어 내꺼 한개 더 없어 어 도이다 여기 스티커도 있어요 붙여주세요 어디다 아 여기다? 아 저 그리고 피규어 모신 거 보고 캡처했어요 갖고 싶어서 어 리버풀 것 제가 드려야겠네 약속 지키세요 진짜 드릴게요 어 경기장에서 찍으셨네 아 맞아요 올림픽 송 맞네 풍덩풍덩 스위티 버전 어둠 머리에 잘 어울려요 그러네 진짜 언박싱어홀 죽은게 만들셨네 저희 둘 다 죽은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태양빛이 구일린 스타일 네 이건 지원 골 때리는 목청 왜? 맞잖아! 언니는 사인회에서도 마이크 업신이 잘하잖아요 저는 이런 표정을 한 적이 없어요 언니는 라이브 AR 뚫고 나오는 라이브를 합니다 목청이 제가 좋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약간 산할 때 쓰는 거 아니 이거 목 풀려고 고함 항아리인데 이거 하면 작게 들려 완전 작게 들려 차에서도 열심히 목 푸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떠세요? 목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요즘은 이제 좀 힘들었는데 유로 때문에 잘 견뎌네 저 FC 20만원을 왜 결제하시나요? 조금 소소하게 20만원 소소하세요? 플렉스인데 플렉스 이야 스쿼드가 대단하시겠네요 지금 엄청 제가 트리플 스쿼드를 만들어놨어요 부럽다 저는 유저네임만 익히게 해놓고 있어요? 네 핸드폰으로 했었어요 아 폰으로 뭐예요? 왜? 뭐지? 니기 공개하면 안 되나? 니기요? 약간 이상한 거였어요 뭐로 했더라? 막 킹살라 킹살라 모하메드살라 진짜 그거를 했는데 찾지마세요 게임을 해본 적은 없으시고 친구신저 아니면 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이기더라고요 돈 없으면 못 이겨요 아니에요 돈 없어도 이겨요 실력 저는 돈 아무리 해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뭐요? 그 목소리도 네 제 목소리 나옵니다 게임 아직 음 컴퓨터도 못 이기세요? 아니에요 컴퓨터한테 이기죠 컴퓨터는 이겨야 돼 그리고 컴퓨터도 난이도로 엄청 세게 하면 못 이깁니다 원래 좀 게임 못 하시는 분들이 아니 난이도 세면 프로게이머들도 잘 못 이겨요 아 진짜요? 아닌 거 같은데 어? 이 버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 더 하나 더 있어요 다음에 불러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요런 버전은 지원씨는 어디있지? 어? 그거 앞에 있어요 어 너무 잘나왔다 제가 할 말을 왜 직접 해요 아니 잘나왔잖아요 아니 잘나온 건 맞는데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자화자찬을 해요 와 정말 아 잘나왔어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하니까 여기 클로이님 있죠? 맞아요 어 잘나왔다 잘나왔다 예 진짜 이것도 캡처해서 짤로 써줘 당연하지 찡찌릿 아 이제 다 모을 걸 모아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어요 진짜 아 맘에 드는 거 하나 들고 아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제로 제로 밥이 안들다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골라드릴게요 비만 두 개 들면 돼 두 개죠 아 맞네 복부 비만과 그냥 비만입니다 어 비만 두 개 두 개 아 축구 비만 들어달라 했는데 두 번 에이 어디있어? 이거는 그럼 선배님이 좋아 두 번이니까 그거 두 개 하나씩 들면 딱이에요 아 여기있다 이거랑 어 비빅 전공이 데이터 사이언스인가요? 네 전공이랑 맞는 아 전공 이런 거 아니에요 짤 수집하라고 짤 수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짤 수집하려고 있어 아 그럼 난 정말 다 할텐데 아 왜 없어 어머 여기있구나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아 여깄다 1 2 자 쟤가 왜 들어야 이거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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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구 미남 사진으로 찍나요? 이렇게 찍네 안 보이니 아 이게 보여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야 여러분 화보가 굉장히 이쁩니다 꼭 사세요 잘 찬리 판매 중 너무 다 보여드리면 안되지 또 이거야말로 짤이 많네요 저 딸들을 어디서 구하시나요? 미우새에서 구했습니다 출처 미우새 아 저 제로 잘 먹을게요 아 또 제로를 이렇게 좀 그래도 두세시간이라도 주무시고 네 우리 모두 파이팅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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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하겠다. 원래 피곤한 사람이 피곤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을 이해하듯이. 나 살 갖고 싶어. 어려워. 물어 먹어. 빨리 가야겠다. 오빠 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금식 선호. 금식 선호는 내가 가져가. 자, 여러분. 4시에 뵈요. 뭘 고르고 있냐? 고마워. 이런 것도 있었어. 다이어트는 곧 일상에 먹어.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건 내가 가져가. 다이어트. 다 여기다 붙여놓고. 진짜 많다. 고마워. 고마워. 너는 이거 목소리가 자르니까. 이러고 하자. 난 금식 선호. 내 방에 붙여넣기에는. 돈 좀 크리피한데. 붙여넣기에는 좀. 이제 녹음 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